휴대폰은 이렇게 보이라고 보이라고 이름을 왜 보일 수 있는 거야. 아니 뭐가 이름이라는 거야. 김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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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써서. 이거 이거 이거. 이거요. 이거 대빼기 주세요 대빼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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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예요. 너무 우리 40 넘었지 너무. 잠깐만요 잠깐만요. 바로 이거야 이거. 누가 이런다니까. 다 다른데 안미경 씨께서 언제나 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항상 응원하시고 행복하세요 사랑도 이루시기. 아직까지. 딱 봐도 방문이 두 개는 아주 큰 방. 드레스룸으로 오잖아. 옷방으로. 아 굉장히 고풍스러운 엔틱한 방이 안방이에요. 이야 이야 진짜. 아 진짜. 진짜 좀 잘해놨고 잘해놨다. 깔끔한 것 같아 진짜로. 형란 씨. 어머. 매장 VIP가 옷보면 되잖아요. 매장에 VIP 손님이 와서 여기서 신발도 신고 뭐 이러는 곳. 웨딩드레스 입고 웨딩드레스 입고 신부님 들어와서 웨딩드레스 입고 나와가지고. 아 그러네 얘기들. 아 드라마에서 뭐. 앉아있으면. 남자가 앉아있어요 남자가. 남자가 앉아있어요 남자가. 자 또 이제 밖에 나가서 거실 고객 좀 시켜주세요. 자 거실 볼까요. 집이 크네. 이쪽은 또 뭡니까. 이거 진짜 예쁘게 난다. 여기는 거의 다 팬들이 만들어 준 것들. 이거는 절대로 만든 계획인데. 네. 연구 보존이 되는 겁니까. 거의 반연구라고 하더라고요. 괜찮으세요. 이야 이거는 김정란 씨 사진만 모았어요. 신품의 사진들을 싹 모아놨어요. 팬분들이. 네. 야 이거는 어디 약간 일본. 드라마 각시타요. 각시타. 아 근데. 사진 중에 이 샤이니의 사진은. 샤이니 완전 미니아잖아요. 아 제가 지드래곤하고 샤이니 좋아한다고 팬들이 거기다가 그 친구들 사진을 거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샤이니 중에 또 누구예요. 사진이 안 나요. 아 오니 오니 오니. 아 나 방송 본 것 같아요. 어 오니 오니 오구 오구 대박이다 이거 이게 뭐야 이거 penalty 한 quant nights sale. 아니에요 이거Love 다 contexts 하고. weg calidad up 과연 booster. 맛있어? 저희가 이제 얻어먹을 집밥의 재료집인데 네, 이태리 퓨전밥상 불닭이 같은데? 이거는 물장이에요? 이거는 불닭 소스예요 아 불닭? 어? 불닭이에요? 홍합 스튜 홍합 있잖아요 여기에 불닭 소스를 넣어서 스튜 네네 불닭 소스를 첨가를 하면 넥퀸하면서 뭐랄까 진짜 흑한 느낌이 나죠 돼지고기 같은데요? 이건 네, 이거는 삼겹살인데요 된장을 발라서 이제 오븐에다가 구울 거고요 또 하나는 바질 페스토어 발라서 하나 구울 거고요 바질 들어가고 네네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감자탕 하나 만들 건데 이거는 할 거예요? 이태리 고추거든요? 네 되게 매운 고추예요 아 이건 펼쳐지네요 감자탕인데 이태리 고추를 써서 네네 이탈리아 정식 요리를 이제 공부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파스타 아까 뭐였죠? 알리오 올리오 올리오 알리오 올리오 참나물을 넣었더니 되게 약간 산뜻한 맛이 나서요 그리고 고추장 파스타도 있어요 드시면 되고요 더 매콤하면서 좀 뭐랄까요 진짜 흑한 느낌이 나죠 여기 좀 개선해 내가 이거 저 저 저 저 저 냉장고 한번 보고 올게요 알겠어요 가져와 보세요 네 아 또 오신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를 뭐 정리한 티가 나네요 그렇죠 여기 이제 피클 네 피클 많이 다 뭉갔어요 중간에 이게 뭡니까 어 이거는 잼이거든요 잼 무화과 잼 아닙니까 무화과 잼이에요 와 내가 알지 이거야 아 좋아해요? 무화과 잼 어 잼이 돼요 아니에요? 형 무화과 잼이 기억나 무화과 철이에요 지금 한번 봐 무화과 맛있어 자 아 배고프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씩 하면 우와 이거는 우와 초무침이라서 부뎅이 무침 아 고르는 건 너무 좋아 로운 각시지 음 각시 타자 이렇게 으흐흐흐 으흐흐흐 으흐흐흐